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건가요? 실질적인 진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자산매입 축소 프로그램 없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예고된 발언이지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계속 같은 얘기고 저번에 한 번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어요 내년 2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된 분이죠 그런데 지명받아서 트럼프 말을 착할 들을 줄 알았더니 트럼프하고 어쩔 때는 각도 세우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임명권자였던 트럼프가 집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거는 아마 동서고궁을 막론하고 이 페드 의장이라는 자리는 세계 경제대통령 우리 솔직히 바이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요즘 바이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트럼프를 제외하자면요 아마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의 말보다도 제롬 파월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실 거란 말이죠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100% 더 하고 싶 겁니다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하고 싶겠어요? 물론 연준 의장의 자리가 대체로 임기가 4년인데 연준 위원의 자리는요 연준 이사의 자리는 14년인가 그래요 16년인가 14년인가 그래요 임기가 미국이 좀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을 마무리를 하면 이사직에서도 당연히 퇴임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봉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레벨 치고는 연준 의장의 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예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 출신에다가 큰 로펌 또 아이비의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건 아이돈케어야 영원하우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누구랑 코드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또 누구?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 전직 연준 의장이었는데 고참이죠 자넷 앨런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돈을 풀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두 가지 이슈 아 금리 있잖아요 그거 적절히 내가 잘 관리해 줘야 되겠죠 왜? 지금 계속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막 앙등해버려요 그러면 바이든이 기분 좋겠습니까? 언론에 쓸 거 아니에요 재정 이거 악화돼가지고 정부 지출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튼실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물론 말로 내가 주식시장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 세계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물가 목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양쪽 완화 축소는 실질적인 액츄얼 프로그레스가 보일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데 액츄얼 프로그레스가 뭘까요? 실제로 이거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하는 고용의 변화인데 그런데 3월에 고용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3월 비농업 분야 신규 고용이 무려 91만 명 원래 평상시에 얘기가 30만 명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늘은 건 91만 명 그래서 실업률도 3월에 6.2%에서 0.2%포인트 낮추는 6.05로 낮아졌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와 나 자랐지 않아요? 나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계속된다 언제까지? 실질적인 진전에 대해서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의 배경은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 아닙니까? 그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발사항을 하면 금리 인상을 도구로 대응할 것은 시사에 왔긴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걸 또 강조한 거예요 이건 일시적이다. 왜? 경제 성장 회복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보일 수 있는 3월 고용지표가 만족스러운 결과이긴 한데 이런 걸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나스닥이 1% 이상 오르고 물론 다우지수, S&P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런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매우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은 앞으로도 당국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 물론 자기 임기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웅지가 없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시장을 견인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인 고용의 진전을 더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고 그러려면 아마도 양적 완화를 비롯한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할 거고 혹 테이퍼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반응도 주식시장 반응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본격화된 게 1년 정도 조금 남짓인데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가 되는 회사들, 기업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기가 그랬다는 거죠. 지난 분기가. 2021년 1분기가 지났는데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영업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1조 이상 하는 기업이 우리 상장 기업 중에 8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4년 전에 9개였다가 8개니까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졌죠. 9개, 8개, 7개, 6개, 4개, 3개까지도 줄었다가 8개로 늘었는데 그 8개가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네, 어딥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또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1조 5천억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네, 신한은행. 신한은행 전체 합쳐서 KB금융 증권 이런 거 다 합치는 거죠 다 1조 클럽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 2개를 제외해보면 반도체가 2개가 있죠 그리고 LG전자, 사실 LG전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계속 내고 이제 그 적자 사업을 철수하잖아요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1조, 1조 이상 차가 2개네요 네, 차가 2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스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연한 경기 회복세네 저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뭐를 얘기하죠? 글로벌 리스타킹의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세가 저건 1조 단위로 영업이익, 분기 1조 단위로 끊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단에 중견,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도 저런 회사들에게 전망산업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소재 장비업체들 이런 데들도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글로벌 리스타킹의 저런 회사 매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느는데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들이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실적의 우상향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증시의 관점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주가 상승세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 일방의 장세였다면 저런 반도체,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금융, 금융도 그렇죠 저금리에서는 안 좋은 업종이잖아요 저금리였죠 1분기까지도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회사들이 1조 이상 가고요 거기다가 사실 가전을 위주로 하는 LG전자와 그리고 철강제인 포스코 같은 것들이 분기에 1조 이상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는 건 사실 지금 3,150포인트 어간 다시 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런 힘입니다 저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고 있는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의 추세가 아마도 올해 내내 계속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사실 금융시장, 특별히 주시장의 하방은 비교적 견조하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실적을 보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데 신한지주가 1조 4,500 이렇게 된 거는 신한은행, 금융투자 이런 거 다 합쳐서 합쳐서 하는 거죠? 저기는 회계를 지주로 하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없어요 신한은행 상장사 아니고요 신한은행 상장사 아니고요 그걸 다 통합을 했죠 신한카드도 다 통합 KB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지주에서 뭔 돈을 벌었다는 건가 했더니 그거 다 그룹 개념으로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고생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전기차로 또 가는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가장 된설이 맞은 데가 화웨이니까 실제로 중국 예를 들면 중국 군부기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대주주인 회장이 거기 출신이니까 그런데 어느 틈에인가 화웨이가 전기차를 한다네요 그런데 이걸 합작사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든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화웨이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베이징 자동차 블루파크 뉴 에너지 테크놀지 기네요 베이징 자동차의 자회사예요 북경기차라고 있잖아요 거의 큰 회사죠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 자동차 회사고요 베이징 차가 여기에 자동차 전기차를 만든 블루파크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데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자율주행차 그런데 아크폭스 알파 S HBT라고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처음 공개가 되는데 컨셉화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이 회사에서 만든 컨셉화를 한번 보니까 아크폭스 알파 S HBT HBT가 저거야 하웨이하고 아까 블루테크놀로지라는 약자예요 블루파크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거 약자거든요 그게 아니네 하웨이 블루파크 투게더의 약자래요 유치하다 투게더? 하웨이하고 블루파크랑 같이 간다고 그래서 HBT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우리 수준이네 어쨌든 이 하웨이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 렌즈 실패할 렌즈는 뭐 되겠지만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푸론은 어떻게 배팅하십니까? 하웨이가 전기차를 만들었죠 중국 내에서 성공 글로벌하게는 노 바로 그 포인트예요 왜요? 바로 그 포인트인데 저는 이렇게 모르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예전에 중국 초기의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을 때 폭스바겐, 도요타, GM 이런 거 우리 현대차도 엄청 들어갔잖아요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내에서 과연 폭스바겐, 테슬라, 우리의 아이오닉 이런 거 북경상에 막 돌아다닐까요? 10년 이후에? 옛날에 내연기관차가 글로벌 경쟁을 북경상에서 하듯이 난 그렇게 안 봐요 중국 차가 중국 차가 압도할 거다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딱 그 포인트거든요 그게 이제 하웨이 근데 충분한 시장이거든요 15억 인구에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급속도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스바겐이 왜 갑자기 각형으로 바꿔버릴까요? 중국 시장에서 1등 안 하는 한 전 세계에서 1등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중국 회사들과 어떻게든 합작이든 제휴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에는 어떤? 미국에 중국 차 안 돌아다닐 거라면서요 미국에는 폭스바겐 이런 건 많이 돌아다닐까요? 네. 미국에? 미국도 역시 미국 차들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글로벌 미국 중국 회사들이랑 협업을 잘 해야 된다? 빨리 빨리 전략적 제거하면서 빨리 빨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는 전기차를 화웨이도 만든다 애플도 만든다 지금 다 만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기네 브랜드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점 체제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진입 장점이 가장 높은 데였잖아요 100년 동안에 신규로 자동차 산업이 진입해서 성공한 회사가 몇 개나 돼요 그리고 현대차 이런 거고 일본의 일본 업체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가 되면 아마도 완성차 업체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겠냐 그냥 나는 현대니까 현대 브랜드로만 판다? 제네시스 좀 판다? 이거 갖고 될까요? 앞으로 진짜 룰루레몬 전기차 아예 그냥 무슨 루이비통 전기차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3% 구독자들끼리 우리 3% 컨셉카에서 전기차 한번 타볼까요? 그래서 한 100만 대 모아주는 거지 현대차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딱 타자마자 3% 라이브 딱 뜨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에 호카창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버튼 비상등 누를 때 매도가 쭉쭉 나오고 속도를 줄이세요 정푸라 속도 줄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미래가 그러니까 화웨이의 전기차 거기에 딱 단서를 넣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아마 글쎄요 이 전기차 분야에 전 세계의 어떤 교환의 그런 컨셉보다는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그런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때리니까 이렇게 또 활로를 찼네요 어떻게든 살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또 전승기 연구원 만나러 가야 되겠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